네, 도정환 의원입니다. 남궁권 증인께 묻겠습니다. 2014년 당시 입학처장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가 2대 입시 지원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원서 접수가 9월 16일 날 마감이 됐는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김경숙 학장님께 들었는데 그때 김경숙 학장이 정확하게 김경숙 학장한테 들은 것을 들은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뒤에 다시 입학처장실로 가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정유라 씨 딸 이름이 정유연이고 그걸 확인했습니다. 총장한테는 보고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9월 22일 날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최경희 증인,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아주 정확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정윤회의 딸로가 입학을 했다는데 제가 그 당시는 정윤회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윤회가 최태민 사위라는 말도 하던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까? 최태민 사위라는 거? 권력 실세라는 거 알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공이 20개여서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냐고 좀 전에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있던 보직자들과 함께 회의한 적 있습니까? 이 문제 같고? 정유라 입시 응시한 것 같고 회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남근권 전 초장님께서 그냥 이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그때 그중에 한 사람이 증언한 거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특검에 가서도 조사받을 수 있는 내용인 거 아시죠? 네. 저희는 입학에 관련돼서 아주 조금 특이한 사항이거나 문제만 있으면 처장님께서 구두나 가끔 전화로 잠시 말씀드리지 입학에 관해서는 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교육부 감사 자료에도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이 여기 나오는데도 부인하십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일도 없고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12명이 참석한 보직자 회의에서도 논의한 적 없습니까? 12명이요? 네. 보직자 회의에서 논의한 적 없습니까? 그건 아마 저희들이 매주 처장 회의를 합니다. 그 처장 회의에서 아마 입학처장님께서 간단하게 특이사항으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보고한 적 있죠? 네. 그러나 회의 같은 것은 그것 때문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학생인 경우에는 이렇게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총장이 되었지 막 한 달 정도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냥 저희는 그 처장 회의는 아주 최저... 그런 상황이 된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원서 마감이, 수시 원서 마감이 9월 15일이었죠? 정유라가 매달을 딴 건 9월 20일이었죠? 그러니까 15일까지 실적만 적용되는데 20일에 딴 실적이 반영이 되었죠? 금메달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면접고 시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겁니다. 아, 네네. 없죠? 사실 저는 입학 절차와 관련해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수원표하고 신분증만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금메달을 갖고 들어가도록 허용했어요? 방조했어요. 그리고 정유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게 그냥 두었던 것도 나중에 알게 되셨죠? 그거는 다 사건 후에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최근에 2년도에 김경숙 증인께 묻겠습니다. 학사관리관에서 묻겠습니다.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제일 많았고 검찰 고발사항도 제일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의 요청으로 보직교수가 아니라 해당 학과 교수 4명과 강사들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학과장과 저희가 보직교수로서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실을 교육부와 학교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군데에서의 그 결과가 똑같은 저가...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학사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2015년 1학기에 결석이 많았기 때문에 8과목 중 7과목의 F학점으로 처리됐는데 2016년 1학기에는 6과목이 학점이 부여됐어요. 그렇죠? 출석했습니까? 안 했어요. 시험 봤습니까? 안 봤어요. 레포트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됩니까? 사실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항상... 김경숙 학장의 지시를 받고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간 강성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라고 증언한 교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사실과 다르습니다. 저도 그거를... 어떤 게 사실인지는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김경숙 학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유감스럽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유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정유라에 대한 이야기는... 정유라가 이대 입시 응시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육부와 진상규명에 의해서... 김종 차관한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김종 차관한테도 정유라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을... 아닙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입학처장께 드린 말씀은 저도 왜 자꾸 언론상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해서 저도 사실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입학처장님이 된 건... 제가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마십시오. 네. K북 영화 스토리텔링 이해 수업은 시험도 안 봤는데 답안지가 제출된 것도 아시죠? 그거는 추후에 알았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입시비리, 학사비리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중고당생까지 거리로 몰려나오는 거 누구 때문인지 어떤 일 때문인지를 잘 아시면서 그렇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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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